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들에서 오악과 사독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악육부를 성형외과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안면윤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사독은 눈성형, 코성형, 입술성형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면윤곽수술로 얼굴 외곽선을 줄이고 눈을 크게 하고 코를 높게 하고 입술을 성형을 하는 것은 찐빵의 안꼬를 커지게 하면 찐빵의 호빵은 작아지면서 안꼬가 커져서 사진을 찍거나 했을 때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원리로 따져보면 눈은 얼굴의 위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하면은 이쪽 눈가 여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코를 높게 하면서 좀 방방하게 하게 된다면 코 옆 여백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며 또 입이 이렇게 가로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입술 가장자리 쪽 얼굴 여백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얼굴 축소 효과가 나타나는 그 원리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눈이 깊으면서 좀 쬐까나고 이마가 넓으신 분이 40대 여성분이 진료가 오셨었는데요 눈이 작은 것이 평생 한이어서 그런지 앞팀, 뒷팀, 밑팀, 위팀, 풀팀, 눈매교정 해서 이 빠이! 눈을 크게 해달라고 저한테 호소를 하셨는데요 이전에 옴팍 눈 관상성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깊은 눈의 경우 눈매교정을 하게 되면 눈썹이 내려오면서 눈이 더 함몰되어 손해가 더 막심해지고요 또한 그럴 때는 이 눈썹이 내려온 것을 그러니까 전태궁을 이렇게 오픈해주면서 그 하독의 하독을 이렇게 증가시켜주고 반면 넓고 광활한 그 이마, 이마와 천창의 여백을 줄여서 그러니까 이마 축소를 해서 여백을 줄이고 눈썹을 올려서 눈을 시원하게 보이게 하는 게 그 성계와 같이 그냥 눈만 땡그랗게 큰 눈이 되지 않고 고급지고 자연스러운 관상성형이 될 수 있다고 환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눈, 코, 입, 귀 사독관상성형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오아, 즉 이마뼈, 콧뼈, 왼쪽 광대뼈, 오른쪽 광대뼈, 턱뼈 등은 얼굴에서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있는 산이고 사독은 그 산들 사이, 계곡 사이사이에 물도랑이라고 하였을 때 물이 흘러흘러 모이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회독, 즉 입술인데요 눈에 하독이 코에 제독을 거쳐 인중을 지나 입술에 이르고요 귓구멍의 강독도 또한 입술의 바다로 모여서 이 옷구슬을 박은 듯한 귓볼과 올라간 입꼬리가 여기 화살표와 같이 서로 조응하게 되는데요 이를 관상학의 고전인 마의상법에서는 이주조해 구양조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입꼬리가 귀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상이라고 한다면 즐거운 일이 계속 생기는 좋은 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계곡물이 강이 되고 이 물이 큰 바다에 가서 모두 합쳐지듯이 눈에 하독, 코에 제독이 인중을 거쳐서 입으로 모이게 되고 귀의 강독 또한 결국 입꼬리를 통해서 입술, 즉 회수로 모이게 됨으로써 이 사독, 눈, 코, 입, 귀의 사독 관상 성형의 백미는 바로 이 인중, 입술 성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서양의 고전미인 그리고 동양의 고전미인도를 보시면서 눈, 코, 입, 사독 관상에 대해서 보시면 역시 서양인이 눈이 크고 동양인이 작긴 합니다만 두 분 모두 눈썹이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태국이 아주 시원하게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입은 두 분 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는 여기 프리티 워먼에 나왔던 줄리아 로보츠 벌써 이 영화가 30년이나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요즘 가장 예쁘다고 일컬어지는 그 앤 헷서웨이를 보시면 입이 이 얼굴에 한 5분의 1은 차지하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두 분 다 어마무지 예쁜 얼굴인데요 왼쪽 여성의 눈이 땡그라니 큰 게 오른쪽 앤 헷서웨이보다 1.5배 이상 그 이상은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입술 볼륨으로 비교해 보자면 볼륨은 길이, 길이의 3제곱승이므로 왼쪽과 오른쪽의 입술 부피의 차이가 만약에 길이가 2배 차이라면 2의 3승, 즉 8배의 볼륨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눈도 크고 코도 높고 입술도 도톰해야 하겠습니다만 눈이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크다면 얼굴이 괴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2배 이상 차이 나기는 어려운 반면에 입술은 이렇게 10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만약 눈의 크기를 국어성적에 비유한다면 국어성적은 보통 80점에서 100점 사이라고 한다면 입술은 수학성적으로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예쁜 얼굴과 못생긴 얼굴에 이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그 앤 헷서웨이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환자분들에게 앤 헷서웨이가 왜 예쁘냐고 물어보면 오늘은 제가 입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100% 눈이 크잖아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전지현은 눈이 커서 예쁜 건가요? 그러면 100%가 비율이 좋잖아요? 그러는데 무슨 비율인가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눈 크고 코 얄쌍하고 얼굴 V라인인데 왜 안 예쁠까? 그런 안 예쁜 얼굴 비율과 눈이 크지도 않은데 쌍꺼풀도 무쌍인데 왜 저 얼굴은 고급지지? 하는 그 얼굴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